나 왜 이렇게 자꾸만 웃음이 나 넌 뭘로 내가 왜 이러는지 말도 안 되나 넌 계속 끌려버렸어 너의 무심한 아줌에 빠져버린 내 가수와 넌 왜 나타나서 뭔들 자꾸 생각 없이 널 좋아하나 말해 너의 무심한 아줌에 빠져버린 내 가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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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널 좋아하면 널 이해해 Just sa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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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sa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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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난 좀 두렵기도 해 더 한 번 더 사랑이 나쁜 걸 너랑이 넘친 제 맘에 Don't you sing more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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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we ready to try? Just sa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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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는 맞게 진행하는지를 보컬 우리의 한 주인공을 위해 우리의 한 주인공을 위해 미세한 긴 희망의 힘을 위해 엘이 주신 두 마리입니다 엘이 주신 우유 워이 주신 우리의 한 주인공을 위해 멘 amend, 3, 2, 1 엘이 주신 우리의 한 주인공을 위해 미안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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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희 Rose 사람들과 같이 같이 혼합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의 모든 것을 기원에 대해 전부은 새우iyi 기원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백하게 만들고자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다 믿어요. 나 versa. 정말 봤습니다. 아주 멋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지요? 좋네요. 그리고 우리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보셔요, 이를 시기 시작한 덕분에 오늘 우리의 마지막 트레이너에서 이 том 전년 기상의 마지막 기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달의 마지막 시간에 대체 투자에 대해 아는 «그러서»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 마지막 노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길게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우리 앨범 이 tour 이 tour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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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폼을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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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그리고 이 팀의 터비에 제작진은 내가 정말 잘 보여서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가 조금 더 큰 지적이었습니다. 제가 확인해볼까 싶습니다. 이럴 때가! 감사합니다. … 여름 div studies dan 이상해 우자는 그 Bre thinking 그래서 너무 Hammer 여러분이 있다는 거 Hubble iad 저도 hotter 얘기를 후 Dan 87 정말로 이승가 이승아 이승 じ 이승아 이승아 이승이 더 Arena 그다 그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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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멤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의 한 년이 되었고 우리가 싸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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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 에너지도 화이팅! 너무 섹시 너무 얼마나 더 잘 더 잘 끼치고 해왔인 대략 다행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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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내가 입, 입, 입 블랙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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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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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